2023 한국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둔 예배준비위원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형훈 대회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연합예배로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합예배에는 72개 교단이 동참하고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같은 주제로 예배를 진행한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망을 전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9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생명,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장종현 예장 백석 총회장이 예배 설교를 맡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4일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새벽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